바다 내비게이션 바다 내비게이션 바다 내비게이션 안녕하세요, 향상 부유천개 중원입니다. 첨단 해양교통말리팀에서 해양사고예방적으로 시행 중인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드리고자 이런 차례를 발현하게 되었습니다. 바다 내비게이션 헤도가 너무 좋아요. 기존에 나와있는 그런 헤도들보다는 비교가 안 돼요. 훨씬 정확해요. 그래서 저는 이 헤도를 많이 봐요. 언론 어느 방향으로 타선박이 접근했다는 거를 멘토를 해주기 때문에 안전에는 아주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비닐이 추가되고 회색되는 게 드러나 보이나봐요. 비닐이 바로 버려우니까 사용자 조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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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부터는 정말 좋아요. 지혜원의 품을 하는 것 같이 변화가 좋았습니다. 동아리에서 해수의 부분을 누르면 조류의 배양을 회색하고 보여주는 것이 전세가 좋더라고요. 조류의 배양과 함께 조류의 성도를 회색하고 하는 사이즈였습니다. 앱이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컸으면 좋겠어요. 일반 기존에 나와있는 프로타들처럼 사이즈가 조금 더 크고 면적이 넓으면 저희가 프로타 대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조금 작다 보니까 확대하고 축소하고 내가 버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많이 됩니다. 핸드폰 가게에 가면 이기는 저기는 다 만든 거잖아요. 좋은 작품을 품고 보시고 체계적인 교육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